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표창원 권윤용 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리플 텐 터지는 럼업버 10 5회 여기까지 살짝 스포을 흘려 드릴게요 음치 찾기와 범인 프로페일링 이랑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근데 이게 나쁜 사람들만 보다가 선한 사람들보다 어려워요 네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요 아 좀 실망 시켜드린거 아닌가 걱정돼야 됩니다 음치 찾기 꿀팁이 있었을까요 어 꿀팁이 있었죠 네 일단은 목소리의 음색과 체형의 차이 그 다음에 행동 비언어적인 행동과 음성의 실감정의 차이 요런 것들에 주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텐싱어의 경우 다리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린 알 수 있죠 네 체험을 보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음치 그것이 알고 싶다면 본방송에서만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추리의 제비가 넘칠 예정입니다 이번주 수요일 저녁 7시 너목버 10 5회 다같이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